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3 버전에서 새로 생긴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여러가지 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큐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줌 기능 총정리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큐베이스의 기본적인 줌 기능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가지고 줌할 수 있는 기능도 따로 영상으로 분리해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큐베이스 13 버전에서는 그 마우스 스크롤 줌 기능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큐베이스에서 줌인 줌아웃 하는 기능은 GH죠. 그냥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직은 쉬프트 누른 채로 GH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형의 크기 자체를 시각적으로만 키웠다 줄였다 하려면 알트 또는 옵션을 누른 채로 GH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우스 스크롤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마우스 스크롤은 컨트롤 맥 사용자는 커맨드를 누른 채로 마우스 스크롤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줌인 줌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원활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큐베이스 13에서 새로 생긴 건 뭐냐면 이거를 세로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그냥 마우스 스크롤인데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빠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파형의 크기를 올렸다 줄였다 하는 거 있었죠? 알트 누르고 GH였는데 마우스 스크롤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 누르고 알트를 누르면 되는데요.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입니다. 커맨드 누르고 옵션. 그래서 그대로 스크롤 하시면 파형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이 기존에는 가로로만 적용되는 게 새로 줌인 줌아웃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파형의 크기 자체. 이게 실제 개인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으로만 크게 보는 거예요. 프로틀 같은 거 녹음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큐베이스에서도 이 기능이 있었지만 키보드로만 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우스 스크롤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컸다 작았다. 이게 오디오 편집 또 믹싱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로 누르면은 조금 더 세밀한 줌인 줌아웃이 되지만 조금 느리고요.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하면은 그다지 세밀하진 않지만 굉장히 빠른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어떨 때는 키보드로 어떨 때는 마우스 스크롤로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 기능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미지기였습니다.